조금만 기다려. 추악한 본 모습 싹 다 털어버릴 테니까요. 조성이 아니라 나이 기억하세요. 뜸만 맞으면 당신하고 동업하고 싶은데. 너 적어도 나한테 귓뜸이라도 해줬어야지.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지. 판이 제대로 깔렸는데. 보스가 위험해요. 내가 배신한 게 아니라 조직이 날 배신한 거지. 모든 걸 빼앗긴 기분이 어떤 거지. 내가 다 죽여버린 거야. 내가 다 죽여버린 거야.